야야야야야 이러면 안된다고 이러면 야 이러면 안된다 이러면 어 야야 왜그래 아 형 온다고 잠깐만 이거 형 온다고 형! 형! 밝힐 때가 됐어 어 밝힐 때가 됐어 그래 흐흐흐흐흐흐흐 1.몹 당신이 하는 선택에 따라 이 게임이 진행됩니다. 선택에 따라서 이야기도... 달라집니다. 아니 아니 화요일마다 화요일 참고로 여자친구가 아니라 제수씨 아니 형수님입니다 형수님 형이 하라 그래 그래 형은 맨날 서거지도 할 줄 모르고 음식도 할 줄 모르고 알겠지? 근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할 줄 알았지? 그냥...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근데 David은... 그니까? 좀 더... 좀 더... 사실... 잊지 않게 말했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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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잊지 않게 말했지? 미안해 이 사람은 항상 말하고 라고 말하고 뭐 알았지? 그녀는 realmentepegehen falls 인정하 greetings 안 triangle 말했지 근데 years 의 사랑스뒷 너 approach 너의 brother unseen 집중할 거 여기 옮기는 여기 Twb 초 buzz 아마 concentrations 보니 지이 информ 너와 함께 보내고 싶어? 어, 야야, 왜이래. 너 결혼했잖아. 그래? 근데 제가 뮤직비디오를 선택했어. 그래, 괜찮아. 너가를 위해서. 그리고 저걸 그냥... 여기. 아, 아버지! 아, 겁! 아, 겁! 그치, 겁! 그치, 겁! 그치, 겁! 아, 그치, 겁! 아, 그치, 겁! 진짜.. 아, 너무 웃음. 아, 이거 좀 웃음. 아, 이거 진짜 웃음. 아, 그치, 겁! 어 나 왜 이럴자 나 이티드가 죽을거야 정말 정말로 아 야야야야 이러면 안된다고 이러면 그 소리가 뭐였어? 어 야야 왜그래 형 온다고 잠깐만 이거 형 온다고 형 형 밝힐 때가 됐어 어 밝힐 때가 됐어 그래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거ûn 형 어 자 그럼 내 부모에 치말라 만약에 저 fals을 못 rela solution 물러 상태 형 형 불러서 뿅 저 하지 넌 이랑 그녀를 지지 못해 몇년이 한세 한 번? 그럼 당신의 생활이 다 거intense 나를 우리도 초상수 있는 pł기를 아니, 이쁠이도via 아, 뭐, 데이빈? 깜짝반짝이하면 게이트 좋아하나나 아, 뭐? 너는 그런지 모르는 것 같아 항상 누군가를 정해주는 것 같아 한 번 쏴줘야겠네 데이빈, 너의 눈을 열어줘야 해 케이트는 너의 눈을 열어줘야 해 뭐? 너한테 말해줬어 너한테 말해줬어? 너한테 말해줬어? 아니! 너는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아니! 정말 말해줬어! 아무튼! 3일 동안, 내가 너의 카우트에서 열어줘야 해 알았지? 알았지? 알았지 알았지 호비, 저의 남은이예요! 우리의 추억은 뭐냐고! 우리의 추억은 뭐냐고! 우리의 추억은 뭐냐고! 어? 그냥 단순한 부장난이었어? 난 진심이었다고!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왔네요 헉, 아까 continuer kelt od mom 빨리 무엇이 cadono? 어이거 하여... 마리아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안되안되 조카 아아..어마이갓..어마이갓 어마이갓 아.. 감사합니다 투모로우 예예야 투모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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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투모로우 마이 커즌 이즈 데드 오마이갓 마이 커즌 코리안타임 뭐야? 어깨 되게 심해 또 왜 이러지? 너를 잊지마 너는 또 좋은 아들이었어 오케이 바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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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들처럼 아아..너무 슬퍼요 호비 나의 아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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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상남자니까 고마워 너를 혼자 잊지마 그건... 넌 좋은 아들 넌 좋은 아들 넌 잘 못하니 그를 살려주지마 너는 사람의 시간을 구입했고 그것은 뭔가가 중요하다고 일단 묻자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제가 카세트는 주고 싶은데 나도 노래 들어야 되니까 너무 막장인가? 카세트는 주고 싶은데 저도 음악을 들어야 되니까요 오늘 루시보다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너는 찾아서 주지 못했어 미안해 실은 내가 먹었어 미안해 너는 그가 내가 죽였어 더 많은 생활을 살게 너는 내가 죽였다고 생각했지 한일... 한일... 한일 멀쩡한 곳에... 너는 모든 것을... 좀비다 나쁜 씨끼들 내 조카를 죽이다니 내 조카를 죽였다니 이 브랜드가 있는 이니시에이션처럼 뉴욕프론티어라는 조직이 나오네요 그녀의 캠프에 남겨뒀다니 나쁘지 않았다 살아있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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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든게 중요하다고 차가 있어 그치 항상 원하는 것 같다 그치 그치 프레스컷에 돌아가고 가족이 괜찮을 것 같다 그치 그치 아 무드랑 같이 있자 야 설마 여기서 막장으로 해서 클레멘타인하고 또 러브러브라인 되는 거 아니겠지? 야 클레멘타인 몇 살인데 지금 운전을 하고 있어 오마이갓 She can drive 홀리 쉣 얘 아마 지금 나이로 중학교 나인걸요? 중학교 나인가? 야 중학생 정도 됐을 텐데 분명히 아 대단해 클레멘 할아버지 아 그만 제 가족들은 엘리노랑은 잘 도착했지? 엘리노랑은 잘 도착했지? 엘리노랑은 잘 도착했지? 엘리노랑은 뭐 하는지 잘할 수 있는지 엘리노랑은 잘 도착했지 아는 형수님 아는 형수님 돌아왔어 형수 아는 형수님을 물어보았어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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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수 있는거야 근데? 예예 스킨게임 맞습니다 계부는 중요하지 않아 형수님을 살려야 된다고? 아직도 안정적이야 하지만... 아직도 안정적이야 너한테 말하지 마세요 아마 시간에 걸려야 된다고? 아... 시간만이 답이다 더 많이 할 수 있겠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야 워킹데도 너한테 말할 수 있겠지? 하지만... 죄송합니다, 호비 내가 정리할게. 너는 갭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는 갭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는 좀 더 나아가게 보일 것 같고, 그는 더 더 나아질 수 없을 것 같고, 아직도... 그는 더 나아질 수 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형주가, 일단은 위기는 넘긴 것 같네요. 어떻게 하는지? 잘 안 좋지 않습니다. 잘 못하지만, 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도와주지 못했으면 도와줄 수 있겠지 내가 최대한 경쟁으로 할 수 있겠지 그 사람은 그 녀석들에게도 전혀 도와줄 수 없지 내 마음의 마음을 다가오는 것 같아 내가 기다리고 있겠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는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는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할아버지 좀 괜찮으신대? 갑자기 또 호의적이시네 일단 할아버지는 아까에 비해서 호의적입니다 남조카녀석 찾아야 되는데 어디있을까? 이거 뭐야? 물이다 아까 물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하나 훔치자 아무도 본사람 없겠지? 물 하나 훔쳤고 말도 안 됩니다 비스타벌리의 여전히 비순버리기 일어났던가 헤이 아기가 유전히 내려 guide 흔한 contrac이기에는 흔한 모습으로 그쪽으로 연결해 차라리 남조카가 죽었으면 다 살았으면 좋지 다 살았으면 좋지 응, 그냥 제 제안은 한 부모에게 한 부모에게 한 부모 응, 그럼 제 제안은 필요하지 않아 응 그냥 도와줘야 돼 진짜로 그 혈, 저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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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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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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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는 아무것도 도와줘 응 반갑습니다 제 청소년이 앞뒤로 나갔다고? 아 아 밖으로 나갔어? 아 또 비켜봐 아 왜 위험한 데로 자꾸냐 진짜 쟤 왜 저래 아 미치겠다 쟤 뭐하는 짓이야 저 질풍노돌 시기 때 애가 한번 빗나가면은 큰일 납니다 이건 내가 써야지 내가 써야지 내가 못하셨어 너는 케이트를 도와서 했어 너는 케이트를 도와서 했어 케이트는 너는 거기에 필요해 다 너 잘못이야 그래 엄마가 저렇게 된 건 너 탓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케이트는 너가 아... 그놈들이다 헐 뭐야 저건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 그놈이네 야 내가 안그랬어 하하하하 내 조카가 죽였잖아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족가 이 새끼다 들을 수 있으면 들어와봐 이 새끼다 야 오르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야 나 안죽겠어 뭐야 뭐하는거야 뭐야 이 아줌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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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오 안돼 안돼 오씨 건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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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케어 아동케어 하하하하 하지마 마더파까 하핳 하핳 안돼 오! 안대! 아 농담이야 농담 야야야 농담이라고 농담이라고 오 농담이라고 오오 저스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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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호비 고마워요 그냥 그냥 가 boil 나야 안죽해 이게 내게 죽을거에요 GCN 으아 진짜 자루지 몰랐다구요 총리할 필요가 야 쏴라! 전군! 공격! 젓가락으로 해!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 싸! 싸! 오케이! 좋아! 전군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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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공격! 공격! 공격하라! 너 죽고 나 죽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하이퍼! 숙여! 숙여! 204호! 좌상탄! 좋습니다. 아저씨 어디가요! 아저씨! 아저씨 어디가요! 아저씨 어디! 에이차! 좋습니다! 어어! 야! 가끔식은 총이 닿을때가 있죠! 아저씨 어디가! 아저씨 어디가! 아저씨 어디가! 오 마이갓! 오나요 오나요? 어우! 너너너너너너너너넛! 허어어 야 이거.. 니가 나 죽였잖아! 니가 나 죽였잖아! 김형관이 어떻게 여기 살아계십니까? 괜히 주무셔서 김형관 아이고 아았다 오케이 오케이 수요 torma 게이브 out 뭐야 게이브야? 그저 벌려서 지켜보... 아 왜 나한테 와! 아 잠깐만 잠깐만! 왜 나한테 와냐고! 아니 미친! 아니! 아 이거 이거... 아 이건 도와줘야 되는구나 아 이건 도와줘야 되는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이런 미친 조카는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거야? 왜 내 의지대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없는 거야? 아 존나 짱이네 아 존나 짱이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 봤던 장면 또 봐야 되는 거야? 바인더 홀 고기가 습할땐 역시 가습기가 최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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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보인신 분 같은데 잠깐만요 우리 어 아까 1분 전에 만나지 않았어요? 죽인다 남자로서 죽인게 아닙니다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살려둘 필요가 없어요 짓만 된다구요 벌써 플레이 저도 방법으로 돌아올거야 así 네 한발에 이렇게 초토화가 되는구먼 역시 나는 어 Bai 삼 주무세요 주무세요 칼을 가져가면 자 얘는 잡아야 된다 이거지 아이차 가만있어 가만있어 좋아 가만있어 어 됐다 뒤로 봐요 삼촌 뒤에 뭐가 있는데 오오오 우와 와우 누구야 가만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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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빨리 도망가야 돼 너 언제 탔냐 삼촌 또 타기도 전에 같이 타 합승 합승합시다 야 또 내가 한 드라이버 하죠 아우 맛있어 아유 얘도 맛있어 형 워킹 데드 뉴 프론티어 에피소드 2 시작합니다 대태빨 배태빨 제공 흠 흠 흠 흠 흠 마을 하나 터뜨리고 흠 아니야 뭔 소리야 흠 혁명을 위해서 하고 형명을 위해서 하고 흠 죄송합니다 바사함 여러분들 아우 맛있죠 목살이 부드럽네요 전 순대가 참 좋아요 우리를 위해 불꽃놀이를 다투려주는 마을사람들에게 오늘 저희도 보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죠 이렇게 저 루팡의 총알 한방 때문에 마을이 초토화되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역시 혼돈을 부르는 남자 루팡입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루파님 총 잘할게요 그들이 쫓아오네요 괜찮아요 우린 산 것 같아요 우리만 산 것 같아요 다행이다 우리만 사세요 다행이다 엘리노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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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너희 둘이 또 합치는 거 아니겠지? 콘래드 콘래드 미안하긴 했어 우리가 복수할거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아요 약협돼서 너희는 지금 우리야? 너희가 열어버린다 너희가 죽을거에요 너희가 죽을거에요 너희가 죽을거에요 진정해 내 잘못이 아니야 야 뒤로 물러서는게 좋을거야 야 뒤로 물러서는게 좋을거야 알겠네 컴ダウン 하래잖아 할아버지가 카우다운 하래잖아 할레나 카우다운 하래잖아 할아버지가 더 이상 할아버지 이거 내가 알아봐 그냥 얘기가 안거야 무슨 뜻이랄 그렇쥬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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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내 조카 좋아 잘하고 있어 조카야 그러쥬 다시 타고 있어 천안 어 주행이가 굳자 총 들고 있으니까 아, 자리야, 이 사람을 놓으세요. 다 해, 그냥 해. 내가 더 관심 없어. 그냥 놓으세요, 게이브. 그래, 그래, 할꺼우만 해. 사나이. 좋아. 그렇지. 해봐. 그렇지. 쏴! 오, 야야야. 어, 그렇지. 아, 야야. 잘했어. 제 부모님을 다시 안 자세히는. 아, 고마워. 게이브! 롬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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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입니다 교육 에듀케이션 오케이 미안하게 됐어 야 또 이렇게 보니까 미안하다 어 미안해 잠깐만 뭔 소리야 그래 맞아요 돌아갈 수 없지 후흠 또 여기 안가 Bulan seine 리치먼트는 전통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alligator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음식과 극목이나 혹은 병원에 있는지 같은 건 내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돈을 찾는 걸 이런 얘기예요 죽을룰 제가 다. 내가 알았을 것 같은데 어 케이트만 중요해 아이 돈 케어 야 수업할 시간 없어 흑형 형수님이 중요하다고 지금 저놈의 새끼가 죽어 아이씨 쟤는 넌 아직 준비가 안됐어 게비가 건강하나 그 어렸을 때 기억해 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 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 치켜보고 있다 사고는 사고는 내가 친다 어 사고는 내가 친다 사고치기만 해봐 사고는 내가 치고 다닐 거니까 어 어 형수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형수님 불타고신다 그리고 욕심으로 죽어 맙말라 여기 여기 물 있어 나 뭐 마시나? 나도 한입 먹고 싶은데 자 자 자 무슨 맛이세요 지금 상태가 안좋아 보이는데 아이고 열이 열이 엄청나요 별증이 뭐야 별증이 뭐야 별증이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널 이룰 수 없어 지금은 아니야 우린 하지 못한 게 있어 그래 우린 하지 못한 게 있다고 뭔 소리야 하지 못한 게 있다니까 난 하지 못하고 떠나지마 잠깐만 살수 있어 날 떠나면 안 돼 하지 못하겠다고 안 돼 안 돼 죽지마 마이아나 마리아나가 죽었고 내가 멈추지 못했다고 안 돼 그리고 게이브 내가 멈추지 못했다고 안 돼 확실해 봐봐 데이비드가 변화할 수 있어 너는 변화할 수 있어 너는 변화할 수 있어 아 아 아 아 게이브 진화할 수 있어 아 신경쓰지마 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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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필요해 그러니까 너도 필요해 너도 너 아무데도 안가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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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 살살 밟아 방지턱 조심해 아 나 진짜 소음이 안되네 아 나 우리 가족들은 그냥 우리 가족들은 그냥 듣고 싶어 아 나 모르겠지 미안하네 얘들아 목소리가 너무 컸니? 미안해 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또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루팡 일행입니다 루팡 일행 병팡이야? 신나게 피크닉을 떠나요 사람이 히치하이킹에도 져요 진짜 시간 없어요 빨리 화이팅자고 아 이런것도 못은겨? 오케이 좋아 오케이 야야야야야야 노인을 공격 노인이 노인을 때린다 니가 그립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건 형수님이 사냐 안사냐 합니다 저쪽으로 옮기면 괜찮을거에요 좋아요 어서 시작해버리죠 자아 드로그 옮깁시다 드로그 옮기자고 아 드로그 옮기자고 아 드로그 옮기잖아 우선 이거도 옮기네 아 힘들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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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의 날입니다 아 이리와 그는 그는 알겠지? 안그래도 유심히 쳐다볼 수 밖에 없어 날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 아 역시 음 역시 탈퇴 게임은 너무 재밌는 것 같애 여기 뭐있나? 열어보자고? 오! 자동차가 있구만 와 뭐야 뭐야 하이 이건 내 차야 내 차라고 훔쳐갈 수 없어 자넨 자넨 잠깐만 조용히 해보세요 오! 샷건이구만 음 샷건이야 샷건 모든 좀비물에서 가장 아니 샷건 아니구나 몽키스패너네 샷건인줄 알았네 어떻게든 이걸 켜야돼 일단은 뭔지 모르지만 한 번 만져보자 뭐 벌써 된거야? 뭐지? 이 장면이 필요가 필요가 이 장면이 필요가 이제 봐야돼 이거 킬려면 잠깐만 일단 이거 연결을 하자 오케이 이거를 그렇죠 여기다 연결을 하고 배터리가 좀 없나? 배터리가 있는지 좀 봐야겠는데 배터리 일단 여기는 뭐 없는 것 같고 오케이 자 자동차 뭐 배터리가 필요하나? 흑형하고 왠간에선 말을 안했으면 좋겠는데 잠시만 아 또 형수님 버리고 뭐 의사랑 썸싱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절대 그냥 의사 보고 이쁘다고 한 거예요 그냥 잠깐만 그는 안타까워 그는 안타까워 그는 안타까워 오케이 괜찮은 거 같네 괜찮은 거 같네 알겠어 괜찮은 거 같네 어 괜찮은 거 같애 어 괜찮은 거 같애 걱정 안해도 되겠다 뭐야 이거 뭐 있나 어 오오오오오오 배터리 그거다 우리 조카하고도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어이 조카 사고 치면 안된다 어 사고 치면 안돼 사고는 내가 칠거야 자 이제 이거 아이템 얻었으니까 요거를 요거를 사용 요거를 연결 그렇죠 배터리를 연결해서 배터리 충전을 해가지고 작동을 시키면 되겠네 예 많은 분은 똥마음이셔 자 연결을 해봅시다 이거면 되겠스 후 후 후 후 후 작동이 되나요 오오 움직인다 좋았어 네 jen 네 카드 다행히 헹이 신난다 흠 오마이걸 오마이걸 뭐야 뭐야 애기만 고 고 고 고 고 고 알아 갈게 금방 야야야 총알 없다 총알이 없어 안돼 잠따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못 오케 오오 좋거 웬일이야 또사기 난 도져서 어어 Porf 안돼네 안돼네 아하 오오오오오오오! 겸지경 올라가 올라가 올빼말 자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되지 나 죽으면 안되지 여기 여기 죽으면 안되 죽는거야? 설마 설마 오 웬일이야! 흑형! 고마워! 어흑 날 살려줬어 어 나 죽을 줄 알았는데 와 흑형 겁나 착하다 나중에 흑형 위기 처음에 내가 반드시 구해줄겁니다 와 생명의 은인이네 와 위험했다 진짜 X됐어 아 알겠습니다 아 아 이 녀석 너가 뭘 하자? 칼을 쐬어 칼을 쐬어? 나가고 칼을 쐬어 엘리노르가 지금 따로라 우리 이런 싸움은 없으면 너가 없으면 그렇구나 오, 오오오 오오 멈추고! there's somebody over there 뭐? 뭐야, 예수님이야? 쒸! everybody get down 예수다 예수! 잠깐만 예수님 같은데 이건 전부의 악성이었지? 누군가가 여러분은 말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우리가 사용해야 해 파툰 수작 부리면 다 죽일 줄 알아 잠깐만 이거 뭐야 어떻게 하라는거야 뭐야 이거 뭐죠? 뭐야 뭐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거야 아아 움직 아 내가 가는구나 오케오케 가만있죠 어 움직이면 예술여서 쏜다 어어 예술여서 잠깐만 일루왈류루왈류루왈류루 가만있죠 누군진 모르겠지만 걸리면 죽는다 자 조심스럽게 갑니다 누군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것도 저것도 가만있어 가만있어 조용조용 조용조용 좋아 쏴 어? 뭐야? 마네킹이야? 머리 개좋네 오오오 나이 지저스 총 내려놔 총 내려놔 아 네 나를 건드리지 않는게 좋을거야 난 싸이큰 구 shade 내 놔 내가 함부로 총 겨누지 말랬지 응?? 어디서? 다굴방에 장소 없어 이 새끼야 그래! 뉴 프론티어인가 뭔가 낙인 좀 보자 보겠습니다 너와 같은 좋은 사람들을 통해 뉴 프론티어를 통해 뭐? 뉴 프론티어를 통해? 리치먼트를 통해? 너는 모르겠지 리치먼 들어갔잖아 그쪽에 우리 경수님하고 미치겠다 엘리누어, 케이트 그 중에서 바로 앞두고 아 미치겠다 이 새끼 거짓말 쉬는거 아냐? 증거는? 제임스 리버에 있는 기술이 제임스 리버에 있는 기술이 제가 들을때 리치먼트 제임스 리버에 있는 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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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보자 그중에는 그렇지 미사님 안녕하세요 일단 묶어 어 존나 빨리 묶네 뭘 누려봐 인마 너도 나를 묶었을거 아냐 처음 봤으면 제이저스 예수라 불러주기 어어? 어 맞췄네? 우와 나 진짜 그냥 장난살봐서 예술이라고 했는데 별명이 진짜 예술이였어 예술이였어 아니 근데 진짜 예술처럼 닮았어요 음 겁나 신기하네 으흐 무당팡이야 어어 이거 과거로 다시 들어왔다 야 요번 시즌은 진짜 지루하지가 않네 헉 들어갔자 어어 어어 안 돼 버튼 들어가구요 이 아이를 살려야되는데 어어 안 돼 안 돼 애는 살려야지 그래도 얘도 애지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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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지 오지마 안 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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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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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막아 일단 조이게 가만히 있어봐 우린 사람들이 가고 그리고 叫으 야 너 좀, 좀만 참아 지금 먹을 때가 아니야 우리가 먹힐 것 같다며 조이게 영원토랑 걍 가만있어, 가만있어 뭐야 또? 어, 일단 문을 막아 일단 어 열어줄게! 어이씨 가만있어 뭐야 얜 또 원효수, 원효제서야? 자 왜 이렇게 스님들이 많아 여기 딱 지구들어, 지구들어 어, 내가 충격을 쓰니까 나한테 명령하지마 딱 막자 그러게요, 원효제서야 예수 이어서 원효제서 등장했네 네 야, 저 나무판자 떼기 하나 걸쳤다고 지금 이렇게 괜찮은거야? 여러분 항상 납선전 조심해야 되니까 여자야, 남자야 니가 기를래? 너 약간 어린이네 뭐니, 13? 다윗 원효제서야 다윗아, 너 자신이 없지 너의 일을 이해하지 않나? 이해하지마? 오케이, 오케이 relax 가찔하다고 나니 가찔하다고 나니 응 그냥 일반적이며... 그리고... 저건 무슨 소리가 낮지만 강아지 한 번 더 내가 독해져서 어쩔수가 없어 이런말밖에 못해줄 것 같아 나 뭔가요 우리 아무것도 준비했다고 생각해 아니, 아니요 너는 내 친구들과 알고 있지 지금 내 사람은 이제야, 이 사람은 이제야, 이 사람은 이제야 이 사람은 이제야, 이 사람은 이제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에이바 그리고, 우리 그룹은 우리 자신이 새로운 프런티어잖아 어? 얘도 새로운 프런티어잖아 아... 에이, 왜 이리 와? 내 사람을 만나봐. 이거봐. 내가 얘한테 따뜻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니까. 얘 뉴 프론트이어야. 꺼져. 안가. 절대 안 따라간다. 그래. 넥스트타임은 없어. 이거봐. 눈빛이 심상치가 않아. 좀 이상해. 뭐야. 거기서 자는 거야?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뉴 프론트이어에 대한 과거 내막이 이제 슬슬 벗겨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레멘타인은 지금 뭔가 알고 있네. 뭔가 알고 있어. 어? 왜? 호비. 넌 나이가 너무 어려워서 안 돼. 내 여친구로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안 돼. 알았다니까. 근데 안 돼. 뭐라고? 뭐? 내가 너한테 말했어야 돼. 내가 정말 말했어야 돼. 너가 나한테 굴어줬다니. 믿기지 않아. 내가 너한테 말했지. 너의 가족한테한테 말했지. 내가 너한테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는 이해해야 돼. 제 조카를 죽인 뉴 프론트이어라는 그 그룹의 소속 일원이었다니 클레미. 맙소사. 맙소사. 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떻게 해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이었어. 그리고 너한테 말했지. 그들은 마리아나 죽였어. 그래. 내 조카를 죽인 놈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너의 죄송합니다. 그렇고 빌어! 뭐야? 뭐야? 뭐죠? 싸싸! 헬로! 하이! 이거 또 왜 이래 이거? 뭐지? 잠깐! 어 됐다 됐다. 뻘쭘하게 둘 또... 하이 에브리원! 하이! 싸싸! 웨이컴 투! 어 뭐야? 오! 오! 남투로스 프렌드! 오! 안 되는데 잠시만. 오! 깜짝이야! 아이고! 또 왔어요! 손님이에요 손님! 아유 손님들 갔다! 손님이야 손님! 하여! 나도 보게 젊은이! 거! 한입만! 꺼져잇씨! 한입만 죽여놔! 잠시만 도와줘요! 와! 나 이 방아지 관계해! 하이! 엮! 한입만 죽여놔! 우와! 와우! 우와! 태권도 거물뜬가봐! 와우와우와우와 너무 맞춰놔 너무 맞춰놔 야 좀 맞춰놔 좀 맞춰놔 그렇게 아우 죄송해요 이렇게 5분도 더 5분도 더 어 나 안 맞고 싶은데 나 가고 싶은데 빠른보니 지금 나처럼 눈빛을건지 어 먼저 떠났잖아 아까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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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한참 오케이 오케이 쫙쫙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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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야야 이거 지금 상해 좀 넌 한참? 그녀는 정신이 맞네 우리의 혼낭을 얹어버렸어? 내가 미친 미친 너 맞다 얘가 상해했었다고 그래서 그냥 해봐 좀 기다려 너무 상자 아 아 우리 그녀는 리치맨에 그녀는 우리에게 뭐올게 케이트 그녀는 우리의 위협자 그녀는 너가 위협자 그녀는 너는 모르겠어 그녀는 우리의 위협자 짱이네, 짱이네. 오케이. 가만히 쉬어. 너 맘에 안들었어. 그래, 뒤져버려. 플래드 난 아이돌 케어야. 아, 조금 위험한데 잠깐만. 여러분들, 제가 뭐 할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난 그냥 죽일 겁니다. 잠깐. 어차피 맘에 안든 녀석이었어. 어쩔 수가 없었다. 쟤를 남겨두면 언젠가 내 뒤통수 칠 것 같아. 일단 제거를 했어요. 어? 당연하지, 인마. 널 살린거라고, 인마. 말하지? 움직여, 인마. 엉덩이를 움직이라고. 고! 아, 미안해, 사사. 미안해, 사사. 저는 black guy를 좋아해요. 그는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있어야 해. 미안해. 근데 저는 black guy를 좋아해요. 어디야, Conrad? 그는 어디서 죽을 수 없지? 몰라. 너희들이랑 같이 같이 있었어. 아니, 그는 아니. 아니, 그는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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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어디서 죽을 수 없지? 나, 지금 제 풍경에 있는지 말아야 어? 아는요? 그가 또 다른 사람이야 근데 뭐 지금 할 수 있긴 하고 그냥 뭐하고 계신지 우리가 원하는 것 같지는 않나 내가 사실 싫어 나 좋은 사람이야 응 내가 바보지 네, 나는 좋은 사람이예요 제 선택은 정말 좋은거에요 예예예 도움말이 이렇게 여기가 있는지 그곳에 이곳에 그곳에 끝나고 도움말이 없으세요 오케이 왜 이렇게 조금만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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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저 로저 자 이렇게 해서 일행이 점점 나왔나 나왔나 아 아 아 아 아 아 오오오오 오오오오 조용히 해 도움도 안 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비 콰이 엣 비 콰이 엣 어 케이트 어 마이 피앙세 케이트 가슴 그 시간에 어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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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아 아 여기 형아, 이리와. 엘리노르가 어디있어? 그녀가... 그녀가 도와드렸어. 그녀가 돌아왔어. 그녀가 돌아왔어. 그녀가 도와드렸어. 제주, 그녀의 구간에 얼마나 가까워지지? 그녀가 더 가까워지지 않아. 몇몇 정도. 그녀가 도와드려. 그녀가 더 높은 길에 빠져 버릇을 수 없지. 그이킹을 도와드리지 않아서. 그녀가 통화 문의мove에 대한 문의음악이 힘들어. 그녀가 전의 문의巨공자에 태어난 문의감은, 그녀가 도와드렸어. 그녀가 도와드렸어. 그녀가 도와드렸어. 그녀가 도와드린다. 그녀가 도와드렸어. 여자만 좋아해! 여자만 좋아해! 아 뭔 소리야 노우, 리치먼 우리 여기, 케잇 내가 너 안에 가져올게, 오케이? 하비 만약에 내가 살려도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 너와 저의 길을 그 길을 그 길을 걸어갈까? 그 북극의 불을... 기억나?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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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아직도 시간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제 바로 제시아, 확실한 가능성 우리의 길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기다려주시다면 저는 넉넉히 상관없습니다 에이! 처음에 제가 가진 곳에 너 다시? 너 다시? 너는 죽을때나? 병원의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우리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해 아하 무슨 말이야? 우리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해? 아무거나 도움이 필요해 아무거나 도움이 필요해 문을 열어주세요 병원에 도움이 필요해 아니면 죽을때나 미안해 하지만 이 닭을 유지하는 곳이 닫아 이게 네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해 너의 부분도 너의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해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해 너의 말은 무슨 말이야 너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해 너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해 너의 문자에게 도움이 필요해 그냥 너의 말 말해 너의 말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제발 Kate의 여행을 배우고 나의 마음이 없으면 좋겠지? 근데 너는 이 모든 일을 시작했고 넌 프레스컷에 우리의 집을 잊어버려 우리의 집을 잊어버려 프레스컷, 맞어? 그 모든 상황이 엄청났어 일어났어! 이제 끝났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제발! 내가 도와줘! 그냥 도와줘! 양갱! 이제 모두? 총을 낮아줘 여기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니 이제는? 이 모든 일은 양갱때문이다 이 모든 일은 양갱때문이다 아주 쉽고 쉽고 아니면 이것은 좋은데 우리 총을 낮아줬으면 우리 죽을래 그럼 우린 힘들어 그럼 우린 힘들어 총을 줄 수 없다 너희들한테 총을 넘길 수는 없다 어? 형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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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SHIT 그 다음에 또 만나요 한번 더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강 quaranh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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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